비행기 시간 2시간 안 남았거든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갈라니까 비 오고 오박 떨어지고 난리가 있네. 캐리어도 30분 정도 남기고 도착했는데 지금 연착돼가지고 지연돼가지고 15분 정도를 이었어요. 여러분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치킨 샀어요. 오늘은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치킨을 샀습니다. 여기는 옛날통닭으로 되게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고추 들어간 반죽이래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길래 먹어보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후라이드. 고추향 엄청 진해. 이거는 양념. 후라이드 먼저 먹어볼게요. 뼈입니다. 음! 고추튀김 먹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매콤해요. 이거 포장해 왔는데도 되게 바삭하다. 간도 잘 돼있고 바삭바삭해요. 매콤한 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맛? 근데 제주도 와서 먹는 게 치킨이라니. 되게 퍽살인데 부드럽다. 촉촉해요. 양념. 양념 소스 왜 이렇게 맛있어? 달달한 닭강정 소스? 근데 되게 매콤해요. 이것도 고추 튀김이라 그런지 고추가 들어있어서 매콤하다. 이거 만석당강정 매운맛 느낌인데? 와! 다 큰 거 봐. 뭔가 떡 같은 거? 그런 토핑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이 먹은 거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여기 다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거기다. 이거 타치 거자마자고. 여섯 개에 오천 원. 하나만 주세요. 닭꼬치 샀어요. 맛있겠죠? 3,000원. 오늘 여기 고등학생들 현장 체험 와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먹어볼게요. 달달한 데리갱이 소스. 그냥 학교 아픈 식집에서 먹던 따끔한 맛. 맛있다. 여기 오일장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튀김 샀고요. 이거 하나당 1,000원씩. 위에 떡볶이 소스, 국물 찍었어요. 근데 벌써 눅눅해졌노. 고구마, 고추, 야채. 고추? 오 매콤한데? 매콤한 만두튀김 같다. 고구마. 고구마도 엄청 두껍다. 제주에만 파는 도넛이 있다 해서 먹으러 가보려고요. 도넛 사왔어요. 요거는 청귤도넛. 아잉. 청귤, 녹차. 두 가지.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제주도 왔으면 먹어봐야지. 맨날 사서 가기만 했지 테이블에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짠. 음. 음. 귤, 귤 향이 엄청 진한데? 되게 달아요. 음. 근데 맛있어졌다. 되게 상큼해요. 그리고 크림 되게 시원하다. 바로 먹어서 그런가? 이거는 녹차. 크림이 막 터져나와. 가나슈 크림 같아요. 음. 진짜 가나슈 초코 느낌? 초코 맛 많이 난다. 근데 엄청 씁쓸한 크림인데? 완전 써. 청귤이 더 나은 것 같아. 상큼해. 랜디스 도넛은 제주 특별 메뉴가 없어서 나중에 서울 가면 먹을게요. 국수. 먹으러 왔어. 이거 땅콩국수. 너무 맛있겠네. 우와. 우와. 아, 꾸덕꾸덕. 음. 오, 콩쿵냄새. 음. 되게 고소하다. 땅콩이 들어서 먹을까? 생각보다 안 단해. 안 달고 담백해. 음. 이 단무지 유자다, 유자. 고기. 안에 간 고기도 많고, 덩어리 고기도 있다. 맛있겠는데? 음. 되게 깔끔하다. 진짜 차돌박이 느낌이다. 차돌박이 짬뽕. 오. 입수가 엄청 깊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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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여러분 여기는 월령 선인장 군락이에요. 바다랑 선인장 같이 볼 수 있대서 와봤어요. 바다 색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 백년초 있어요. 저 빨간색 여기 다 백년초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백년초 초콜릿이 있잖아요. 다 이거 들어갈거에요. 지금 오설로가 왔어요. 상인들도 사람이 많네. 아 여기 벌레보세요. 벌레들도 녹차 맛볼라고 다 날라왔네. 여기는 티 굽는 기계인거 같아요. 구워가지고 하는거고. 티카단 다른 제품 있어요. dataset. 알차에. 어! 여기 커피 없나보다. 오설로가사 이게 녹차아이스크림 주문했어요. 사람 진짜 많네요. 평일인데도? 어우 진해 근데 오솔록에 커피 먹으러 왔는데 커피가 안 파네? 완전 쌉쌀하고 달달하고 이거는 팝에 샌드 3,000원짜리인데 샘플 맛있다 떡볶이 사이에 초콜릿들은?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먹으니까 아 맛있단다 아이스크림 노차 맛이 엄청 진하네 맛있다 산방사 짜잔 이거 생일이라고 쿠폰 주셔가지고 물, 음료 받았어요 짠 한라봉 100% 차래요 한라봉 진짜 많이 들었어 이 밑에도 엄청 가라앉아있어 진짜 향이 진하고 너무 따뜻해 몸이 녹는데 아주 꽃 냄새 보면은 진짜 완전 만개했어요 꽃이 활짝 피죠? 근데 지금 좀 어두워져가지고 해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진짜 따뜻하네요 너무 좋다 여기가 유럽 동백숲 동백꽃은 11월달부터 핀대요 지금 12월 초니까 천혜향인가 이거 제주도 문 아시죠? 옛날 전통문 이거 제주도 옛날 집 완전 꽃이 만개했다 너무 이쁘다 색깔 이거 완전 꽃봉오리 잎 싹 닦고 있어요 우리 하루방도 추워서 목돌이 했다 나도 추운데 목 시려운데 이거 빌릴까? 여기 20권 나도 타임 선년된 은행나무래요 이거를 안고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뤄준대요 구독자 10만 대게 해주세요 저녁 되니까 조명 켜졌어요 너무 이쁜 거 같아 여기 전망대에요 저 위에서 보면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볼게요 오! 올라와봐! 올라와봐! 선방산 멋있다 멋있게 솟아있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추워 여기 가을 정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거 옥새랑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저기 앞에 선방산도 보이고 너무 예뻐요 약간 샀어요 여기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김밥집이에요 오는정 김밥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그냥 일반 김뽕 김밥 근데 여기 안에 튀김가루 이게 튀김가루 같이 있는데 이게 맛있다 근데 옛날 맛이 아냐 옛날 처음에 먹던 그 맛이 아냐 아직 뜨끈뜨끈해 요 튀김 이게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식감을 딱 잡아준달까 근데 옛날에 비해 속이 많이 졸였다 근데 옛날에 비해 속이 많이 졸였다 이거 진짜 맛있다 옆으로 말하는 맛 진짜 맛있어 나와서 진짜 맛있어 이거 기본이다 이렇게 계란 단무지 어묵 당근 계란 엄청 부드럽다 근데 저한테는 좀 싱겁긴 한데 계란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요 이거는 고추 매운 김밥 고추도 있고 멸치도 있고 기본 김밥에 그냥 고추랑 멸치 추가된 느낌? 저도 이건 처음이에요 기본 멸치는 먹어봤는데 고추가 생각보다 안 맵고 이 멸치가 되게 새빨게 해서 매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맵고 그 설탕에 막 튀기듯이 담근 그런 설탕 절임? 되게 단데 그게 이제 고추맛이랑 어우러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속도 엄청 크죠? 음 너무 맛있다 자정인에는 멸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국물도 주시거든요 국물도 테이크아웃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장국 되게 개운한 말끔한 미소 된장국 야 만석이야 반석도 많다 요거 하나 드릴까요? 귤 모찌 귤 모찌 이거는 레드키위래 제주 레드키위랑 귤 키위 먼저 음 음 이거 완전 쫀득해 음 귤이 얼었는데 반 양이 넉넉해 짠 회 사왔어요 요거는 8,000원 주고 샀고 할인 받았어요 여기 가운데 두 줄은 방어고 여기는 지느러미 광어 여기는 광어 살 강어 음 맛있는데? 쫄깃쫄깃한데 완전? 미리 썰어놔서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마늘이 없어서 맛있다 기름져 나쁘진 않네 이거 지느러미 짠 요즘 인터넷으로 약 캡팅한다고 유명한 거북이 한과입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파지약과 원래 기본약과보다 파지약과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짠 요게 오란다 요게 파지약과인데 이게 모약과라고 해서 페스츄리약과예요 결이 살아있는 요렇게 두 개입니다 일단 단맛이 적을 것 같은 요거부터 오란다부터 이건 강귤 오란다 베이스에 땅콩 견과류 얹은 거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래도 고소하니 맛있네요 이거는 모약과 음 와 엄청 달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결격에 씹히긴 해요 달달하고 이 안에 밀가루 맛이 조금 많이 나는 느낌 근데 꾸덕꾸덕하고 맛있어요 되게 기름졌다 씹을때마다 기름이 나와 달고 맛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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